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품인 A Mother in Manville 이라는 단편소설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저자의 이름은 Mergerie Rawlings 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작품 활동을 했고 그가 살던 곳을 기념관으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건강 아트랙션처럼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야기의 배경도 플로리다를 배경으로 많이 썼고 그리고 1896년에 태어나서 1953년까지 살았으니까 어떤 시대가 배경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 작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보면 이 작가는 The Yelling 이라는 일련된 사슴 이야기로 제일 유명한 퓰리처 상도 받고 또 영화도 제작되고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읽어보면 자신의 소설에서 플로리다주에 처음 갔을 때 만난 이웃 어떤 한 여인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 여자를 언급했어요. 그 여자를 소설 속의 인물로 등장시켰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소송을 걸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해리포터스를 쓴 J.K. 롤링의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나쁜 캐릭터의 이름으로 사용했어도 롤링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연설문에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가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되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이야기죠. 롤링이라는 이쪽의 롤링 이름은 비슷하지만 롤링스라는 미국 소설가는 이미 그런 일을 당했던 거죠. 이웃 사람을 소설 속에 등장시켰는데 그냥 바로 자신을 막대 먹은 여자, 달코달은 여자라고 묘사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어떤 증언을 보면, 그 여자에 대한 증언을 보면 굉장히 못되고 거칠고 그런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런 나쁜 의도라기보다 그냥 그 캐릭터를 살려서 소송 속에 넣었는데 바로 자기를 묘사한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냐 하고 그냥 재판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기각을 했는데 2심에 가서 그 소송 한 사람을 승소하게 만들고 재미있는 것은 재판관이 벌금을 얼마를 때렸냐면 1달러를 때렸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암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소송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플로이더에 대한 이야기도 안 쓰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안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금방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는 한 5살 연하의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롤링은 56년에 57세에 죽었거든요. 53년도, 1953년도에 사망했으니까 57세에 죽었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은 1997년에 죽었어요. 90살을 훨씬 넘겨 살았죠. 40몇 년을 사별한 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경영하던 호텔도 다 개조해서 죽은 아내의 어떤 기념관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작가로서의 그 당시에 유명세를 타고 두 가지 작품이 영화로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좀 익숙지 않은 작가죠. 영문학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항상 소년, 아들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갖고 싶었다는 게 아들을 못 갖게 했죠. 아기를 낳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소설 속에서 아들을 등장시켜서 남자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번 소설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소설에도 소년이 등장하죠. 그래서 소년과의 어떤 관계성을 잘 묘사하는 소설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Thank You Man과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The orphanage is high in the Carolina mountains. Carolina mountain은 플로리다에 있는 산인데 그 고아원은 캐롤라이나 산 높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현지형이에요. Sometimes in winter, the snow drifts are so deep that the institution is cut off from the village below from all the world. 가끔 겨울에는 눈 쌓인 것이 너무 깊어서 눈이 많이 쌓여서 So that 구문이죠. 너무 깊어서 The institution is cut off from the village below. 그래서 institution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 나온 orphanage를 반복해서 쓰지 않은 말이죠. 고아원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눈이 너무 깊어지면 그 institution, 그 시설은 고아원이겠죠. 고아원은 아랫마을과 cut off, 단절됩니다. 그 다음에 from all the world라고 함으로써 온 세상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고아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 산 높이 있으면서 마을과 떨어졌는데 눈까지 내리면 마을과도 단절되고 온 세상과 단절된다는 과정법을 썼어요. 그래서 고아원의 어떤 고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Fog high is a mountain peak. 안개는 산 꼭대기를 덮습니다. 높은 사람은 그렇게 덮죠. The snow swarles down the valleys. 지금 눈이 많이 쌓였을 때를 묘사하는 거예요. 눈은 휘몰아쳐서 계곡 아래로 막 눈발이 날립니다. A wind blows so bitterly that the orphanage boys who take the milk twice daily to the baby coffeeship reach the door with the fingers steep in an agony of numbness. 문장이 길어도 잘 잘라서 번역하는 연습을 지금 합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었어요. 이것도 so that이 또 나와요. so that을 문법 속에서 정리된 걸 보면 아 이건 다 so that이라는 걸 알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설 속 한 페이지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고아온 소년들은 하고 주어가 이 대티아의 주어가 나오고 어떤 소년들이냐 who take the milk twice daily to the baby coffees 아기들이 있는 오두막으로 하루에 두 번씩 우유를 갖다 나르는 고아온 소년들은 이게 동사가 됩니다. 문에 도착하는데 어떤 상태로 도착하느냐 fingers stiff 손가락이 아주 굳어진 채 이는 agony of numbness 무감각의 통증 속에서 그러니까 agony는 아픔이죠. numbness는 이게 얼어서 무감각해진 거야. 무감각의 그 고통 속에서 손가락이 딱딱해진 채 with 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 고아온에는 건물이 지금 최소한 고아온 주건물이 하나 있고 아기들이 또 머무는 고아온 그 건물이 커티지 오두막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아기들은 이제 밥먹으러 올 수가 없으니까 우유를 먹어야 돼서 소년들이 아마 순서대로 순번대로 우유를 들고 아이들 머무는 곳에 가져가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손이 얼 정도로 죽다. 아니면 이라고 이제 인용부호가 등장하죠. 인용부호가 등장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기들을 위해서 식당으로부터 우리가 식판을 옮길 때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는 아기들에게 우유를 가져다주는 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파서 숙소에서 식당까지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식판에 음식을 담아서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판을 식당에서 아픈 애들에게 가져다 줄 때는 하고 제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이 다 동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We get our faces frost. 얼어붙어버립니다. 왜냐하면 We can't put our hands over them. 우리는 손을 얼굴에다 이렇게 댈 수가 없거든요. 두 손으로 식판을 들었는데 이 바람이 세차기 얼굴을 때릴 때 얼굴을 가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거의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나는 글로브가 나는 장갑이 있어요. 하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don't have any 장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젤이라는 소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의 말은 어떤 고아원의 어떤 현재 상태를 현재 동사로 쭉 나열함으로써 어떤 고아원의 어떤 보편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년이 등장해서 직접 말을 하는 거야. 겨울의 추위에 대해서. 늦은 봄을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늦은 봄을 진달래 같은 꽃을 말합니다. 진달래 류의 꽃 철축 같은 꽃도 뭐 그럴 수 있고 아무튼 그 진달래가 늦은 봄에는 아주 완전히 완전히 만발하게 핀습니다. 그래서 그 핀 모습이 a carpet of color 색깔로 된 카페트처럼 산에 쫙 깔려 어디 마운튼 사이드 산 그 옆 모습 마운튼 사이드 하면 산 기슬개 쭉 가로질러서 카페트처럼 진달래가 쫙 핍니다. 근데 그것도 그 질감을 또 표현했어요. 부드럽기가 마치 오월의 바람처럼 오월의 바람처럼 부드러운 진달래의 꽃이 만발합니다. 그리고 또 오월의 바람을 또 뒤에서 수직합니다. 햄럭 이것도 이제 솔송나무 나무의 이름이죠. 나뭇잎을 살랑살랑 자극하고 흔드는 오월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산 중턱을 그냥 카페트 깐 것처럼 만발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배우지만 영어는 앞에서부터 이해하면서 끊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 앞에 걸 수직하는 걸 인식하고 읽어야 영어 번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월계수라고 불렀다. 꽃 이름을 잘못 부른 거예요. 진달래 꽃을 월계수 꽃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이걸 받아 적은 작가가 있는 거죠. 내레이터. 또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It's pretty when the lollal blooms 월계수가 피었을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 어떤 것은 핑크색이고 어떤 것은 하얀색이고 굉장히 이뻐요. 이 소년의 어떤 감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아원과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어떤 소년이 겨울에 대한 이야기 봄에 꽃필 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I라는 내레이터가 처음으로 등장입니다. I was there in the autumn 지금 겨울 얘기했죠. 봄 얘기했죠. 그리고는 이 작가가 쓴 I라는 내레이터는 가을에 거기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얘기나 봄 얘기는 이 소년한테 들은 거야. 나는 가을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I wanted quiet isolation to do some troublesome writing. 나는 도용하고 외진 곳을 원했습니다. 뭐 하려고? 골치 아픈 글쓰기를 하려고. 좀 어려운 글쓰기가 남았는데 이게 도시에 있으면 안 돼. 외딴 외딴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고아원이 있는 산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I wanted mountain air to blow out the malaria from too long a time in the soft trumpet. 나는 산공기를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 날려보내기 위해서. The malaria 아마 malaria 끼가 있었나봐요. 열이 나고 말라리아 그러면 좀 큰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기 정도로 지금 치고 타는 것 같아요. 말라리아 를 날려보내려고 산공기를 보냈습니다. 너무 어디에 오래 있었냐면 아열대 지방에 너무 오래 살았기 아열대 지방은 멕시코 쪽 정도 주문을 말하죠. 여름 무지덥고 겨울도 따뜻한 그런 곳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더위 때문에 오는 말라리아 기운을 날려보내려고 나는 산공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또 나는 홈식하면 향수병이라는 뜻인데 그립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드시 어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개념보다 어떤 대상을 보고 싶고 그리워할 때도 홈식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나는 또 뭐가 그리웠냐면 10월에 불타는 단풍나무도 나는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여름만 있는 나라에 살면 색깔의 체인지가 별로 와닿지 않죠. 계절도 바뀌지 않고 항상 여름이면 그런데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가을이 그립다는 뜻이에요. 코온샥 하면 옥수수 줄기 이렇게 다 거둬들인 옥수수 누런 줄기 쓰다고 말하죠.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호박 헬로윈 때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낸 다음에 하다가 촛불러 도깨비를 만드는 그런 펌프킨을 말하겠죠. 그런 것도 그리웠고 그리고는 블랙 월러 트리스 검은 호두나무도 그리웠고 그리고 리프트 오피힐 언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오피힐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평평한 데만 살게 되면 높은 언덕 같은 게 그립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리움은 전혀 없죠.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아주 산이 없는 곳에서 살다 살아봤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높은 데 뛰어 올라가고 싶고 점프하고 싶고 납작하게 깔린 느낌이 들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평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입체감을 가진 광경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걸 느낍니다. 낮은 곳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The lift of hills 언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그리웠습니다. I found them all living in a cabin that belongs to the orphanage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them은 앞에 말한 그리워했던 모든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면서 오두막에 살면서 어떤 오두막 고아원에 속한 오두막 고아원에서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기거 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글 쓰려고 이제 고아원에 속한 오두막에 살면서 내가 그리워했던 것을 다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고시 공부한다? 뭔가 굉장히 글을 쓴다? 절에 갔죠. 산에 있는 절. 가서 절 밥 먹으면서 몇 개월을 거기서 공부하고 글을 쓰고 이랬는데 이런 마찬가지로 미국 작가도 이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이런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찾았고 그리고 고아원을 또 뒤에서 수식하죠. 고아원 농장으로부터 반마일 떨어진 고아원에 속한 오두막 집에 살면서 나는 내가 그리워했던 것을 다 찾았습니다. 내가 그 캐빈에 들어갔을 때 I asked I asked for a boy or a man to come up and chop wood for the fireplace. 불 때 나무를 좀 패달라고 남자아이나 어른 남자를 요청했습니다. The first few days were warm. 처음 몇 날은 따뜻했습니다. I found what wood I needed about the cabin. No one came and I forgot the order. 나는 내가 캐빈 주변에서 필요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about the cabin 하면 둥그런 뜻이에요. 하면 캐빈 오두막 주변에서 필요한 나무 what would I need 내가 필요할 정도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할 정도의 나무는 오두막 주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오라는 주문을 잊어버렸습니다. I looked up from my typewriter one late afternoon a little started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늦은 오후 typewriter 에서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A boy stood at the door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My pointer dog 내 사냥개 개를 데리고 있었나 보죠. 나의 개는 My companion 인데 was at his side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And had not barked to warn me 그런데 나를 경고하려고 짖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오면 개가 할 일은 짖는 일인데 이놈의 개는 꼬마애가 와있어서 옆에 문앞에 와있는데도 짖지 않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원 미 개가 짖을 때 누구를 경고하는 걸까요? 개가 짖을 때 우리는 낯선 사람을 경고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o warn 힘이라고 해야 우리는 옳죠. 개가 그에게 경고를 해야 될 거냐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원 미라는 완전히 거꾸로 개념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개가 짖을 때는 주인에게 경고한다. 누가 오고 있습니다. 알린다는 뜻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The boy is probably 12 years old. 소년은 12살 정도 되어보였고 But undersize 키가 좀 작았습니다. He wore overalls. 페인트 천바지 같은 기지로 된 overalls. 찢어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barefooted 맨발 이었습니다. He said I can chop some wood today. 오늘 나무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I said But I have a boy coming from the orphanage. 난 다른 애가 오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너 마음에 안 들거든 이 말이에요. 꼬마 애가 왔는데 12살도 키도 작은 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애가 고아원에서 오기로 되어 있는데 너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I am the boy. 이게 갸가 접니다. 이 말이죠. I am the boy. You? But you are small. 너 너무 작은데?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Size don't matter. chopping wood he said. 여기서도 아이의 문법적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영어를 문법을 배우지 못한 거야. 부모가 옆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기 때문 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Size doesn't matter 라고 했어야 되는데 Size don't matter 나무 패는데 키가 뭔 상관입니까? 키는 상관 없어요. Some of the big boys don't chop good 몇몇 큰 아이들도 나무 잘 못 패요. 그래서 chop good 해갖고 좋은 나무를 만들었다는 형사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나무 패는 동작 을 말할 때는 don't chop well 이라고 말해요. 그것보다 잘 못 패요. I've been chopping wood at your village a long time. 저는 거울에서 오랫동안 나무를 패왔거든요. I visualize mangled inadequate branches for my fire. 그래서 visualize 라는 말은 봤다는 의미지만 진짜 지금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imagined 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상상 상상 상상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나무를 펼 지를 상상한 거야. 막 다 엉망진창 쪼개지고 토막난 그리고 적당하지 못한 나무 조각을 나는 눈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아유 얘가 무슨 작업을 해 내 불을 위해서 I was well into my work 나는 내 글 쓰는 작업에 아주 깊이 있었고 빠져 있었고 not inclined to conversation 대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inclined to 하면 그 다음에 동사로 투부정사가 올 것 같은데 명사가 와서 어디어디에 기울어지다는 뜻이 됩니다. 대화에 기울어지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글 잘 쓰고 글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중단하기가 싫잖아요. I was a little blunt. 나는 좀 투명해졌습니다. 투명스러워진 거예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Very well. 좋아. There's X 저기 도끼가 있다. Go ahead and see what you can do. 자 가서 네가 뭐 할 수 있는지 해봐. 이것도 무시하는 투의 말입니다. See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 See 확인해봐. I went back to work closing the door. 나는 문을 닫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At first the sound of the boy dragging brush annoyed 기분이 나쁘니까 뭐든지 싫은 거야. 처음에 그 아이가 뭘 끌고 가냐면 나무를 팔려니까 버려진 쓰러진 나무 죽은 나무들이 놓여있잖아요. 보통 캐빈 고두막 옆에는 그런 거를 질질 끌고 가는 거야. 나무 펼 곳으로 그 소리도 나를 막 성가시게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He began to chop 그는 패기 시작했습니다. The blows were rhythmic and steady. 그 내려치는 blow 나무 패는 소리가 아주 rhythmic 했다. 규칙적 이었고 또 steady 한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shortly 곧 I had forgotten 나는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걔가 지금 나무 펜다는 소리를 잊어버렸어. 너무 착 착 착 규칙적으로 나무를 패니까 그러면서 그 소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설명을 The sound 어떤 소리 No more of an interruption than a consistent break 여기 또 나오죠. No more than 이제는 잘 알겠죠. 이게 앞에 거 a하고 뒤에 b하고 데니아 하고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이것은 방해가 어느 정도의 방해가 아니었냐면 한결 같은 b 이상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그러면 뭐예요? 그 소리는 한결 같이 내리는 빗소리 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결 같이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는 우리 잠을 오히려 더 잘 자게 만들죠. 파도 소리라든지 비가 내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자연의 소리처럼 아이가 마무 폐는 장작 폐는 소리가 너무 규칙적으로 리드미크하게 들린 거예요. I suppose an hour and a half passed 한시간 반가량이 지나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uppose 라는 말은 여자가 지금 글을 쓰는 때 의 시점이에요. 다 과거잖아 동사가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현재야. 여러분 현재 동사가 딱 나오면 긴장해야 돼. 아 이거는 지금 하는 말이구나. 아니면 보편적 사실을 말하는 거구나. 한시간 반이 지났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when I stopped and stretched 내가 작업을 끝내고 몸을 좀 쭉 스트레칭 했을 때 그리고 또 heard the voice step on the cabin 스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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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죠. 여러분 아까 땡큐 맘에서 배운 작품에서 배런 스툅 이라고 나왔죠. 장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집 앞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계단 그 배런 스툅 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캐빈에도 그런 계단이 있었던 캐빈 스툅 그 오두막의 계단 위에 소년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왼에다 붙는 말입니다. 해는 가장 멀리 있는 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은 아주 자주 비치었는데 무엇 때문에 자주 비치었냐면 에스터 꽃보다 더 깊은 붉은색으로 자주 비치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이가 문을 작업을 다 끝내고 오두막 계단에 올라와서 작업 끝났다는 신호를 하는 거죠. 왔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딱 바깥을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 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고 계곡은 에스터는 아주 굉장히 붉은 꽃 이름을 말하는데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붉은 꽃보다 더 깊은 자줏빛으로 계곡은 꽉 차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이게 땡큐 맨보다도 훨씬 길어서 진도를 빨리 빨리 다할거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궁금한 것들을 만들어 갖고 있으면 내가 번역할 때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세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